한화투어의 자회사 SM 면세점 중 서울시내 면세점이 문을 닫습니다. 영업종료일은 오늘 9월경으로 알려졌지만 주 절차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SM 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통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전임원급여 반납에 들어갔습니다. 부사장급 이상은 50%, 전무급 40%, 상무급 30%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익스피디아가 떠나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에 따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근무일수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NHN 여행박사는 여행사 중 유일하게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튜브로 즐기는 핀란드 간접여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3월 26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3월 26일 목요일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게 돼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뉴스의 근본적인 저희가 존재 이유겠죠. 슬프고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또 저희 본문을 잊지 않고 소식은 뉴스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심층분석기사 하나토의 자회사죠. SM 면세점 인사동, 서울 인사동에 소지하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영업 종료일은 오는 9월경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행정 절차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SM 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통해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영업을 종료할 경우 지난 2016년 4월 그랜드 오픈했죠. 그 이후에 4년 반 만입니다. 향후 절차는 특허권을 반납을 합니다. 관할세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영업 종료일이 최종 결정이 되고요. 고객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확정일이 정해지면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종료에 따라 하나투어의 SM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죠. 그리고 E터미널 출국장 면세점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SM 면세점 서울시내점 영업 종료는 지속된 적자와 코로나19 사태 후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네요. 이 사실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입점업체 대상 임대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상이 중소면세점으로 한정이 됐대요. 그런데 이 SM 면세점은 구분이 중견으로 속해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의 새로운 투자자죠. 대주주의 의사결정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접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투어의 야심작 중에 하나였는데요. 안타깝고요. 정부는 또 지원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지원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 간단한 건데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서 대한항공도 다음 달부터 부사장급 이상은 월급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 30% 정도.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하기로 했답니다. 해당자는 조원태 회장을 비롯해서 8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외국인 조정자를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죠. 그리고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재무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고 하네요. 특히 기존에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 매각, 땅을 판단 얘기죠. 더해서 추가 유휴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는 경영학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만들어서 세부 대책들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이 정도면 물론 대한항공 자체는 규모가 커서 더 피해도 크겠지만 빨리 좀 걱정입니다. 좀 정보인데요. 하나,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3월 26일부터 중소와 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무혁신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공식명칭은. 중소, 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등 근무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을 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혜택을 줍니다. 자, 좀 생략을 하고 어떤 혜택인가? 일단 참여기업 모집 선정하고 근무혁신 이행 3개월 추이를 보고요. 근무혁신 이행 결과 평가하고요.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먼저 중소, 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혁신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을 합니다. 참여기업은 약 5개월, 이제 한 5에서 7개월 정도 평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 이 기간 동안 근무혁신계획을 이행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그리고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데 점수에 따라서 뭐 3등급 정도 선정 후에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기근로감독 하는 거 면제하고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하고요. 최대 2천만원.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되고요. 가족신화인증제 가점붙고요.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번 평가지표는 유연근무, 휴가제 활성화 초점 맞췄대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 도입하냐 안하냐 안식휴가 제도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 이런 것들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건 텍스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근무혁신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뒤에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처는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근데 가서 내린 것보다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택 많습니다. 그 다음 소식.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근무일수 조정에 들어갔죠. 하지만 NHN 여행박사, 여행박사죠. 여행박사가 여행사 중에 유일하게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를 유지하고 있죠. 뭐 비결이 있겠죠. 현재 여행박사는 임산부 재택근무 그리고 일부 희망 무급 추가자들을 제외하고는 정상근무를 유일하게 하고 있죠. 좀 부럽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이유에 있죠. NHN의 투자 이후 계획됐던 시스템 정비 및 플랫폼 서비스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또 오픈한 여행지도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콘텐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블로그 마케팅, 카메라 촬영 사내 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박사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기술 혁신 조화롭게 결합해서 향후 정상적인 시장 회복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대요. 일각에서는 또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행박사가 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NHN의 뒷배경으로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행박사라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텨주셔서 우리 또 이게 이제 꼭 이런 상황에서 여행박사만 이렇게 하냐 이런 시선보다는 그래도 한 업체, 두 업체, 세 업체, 만회원 만회원 속 우리 여행사들 중에서도 좀 버텨주시면 또 힘이 되고 또 이게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를 하냐라고 지적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이거 뉴스를 내보낼까 안 보낼까 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또 여행박사의 노하우도 있겠고 물론 자금력이 있어서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익스피디아가 연례 유급 휴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세계 여행객의 휴가 사용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자 보면요 여행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인내심을 길러주기도 하죠. 자 익스피디아는 이와 같은 긍정적 심리 상태에 대해 영어로 표현했어요. 익스피디아이기 때문에 비케이션,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휴가에서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표현을 더하고 이를 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사태가 있지만 여행을 떠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지 않고도 행복했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여행으로 인한 행복감을 떠올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동행과 지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또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좋았던 음식을 다시 먹어보는 것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여행사진을 또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떠올렸고 다음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밀레리얼 세대 부모들은 여행을 추억하는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래도 더욱 직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휴가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대요. 자 한국인의 응답자 무려 86%가요.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떠올린다고 답변했다고 하고요. 83%가 중복이기 때문에 중복 답변이기 때문에 83%는 휴가에서의 경험을 직장 동료들과 공유하고 81%는 직장 동료끼리 서로의 휴가를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세계인이 여행을 추억하는 방법도 있어요. 세계인은 타인과 여행 경험을 공유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그렇고요. 지난 여행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은 행복을 대신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행의 즐거움을 상기시키는 10가지 방법을 익스피디에서 소개를 했어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빨리 볼게요. 여행을 함께 다녀온 동료와 이야기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여행에서 찍은 사진 감상하기 여행지가 생각나는 먹거리 즐기기 SNS상의 여행 사진 감상하기 다음 여행 계획하기 여행지에서 구입한 옷 입어보기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 감상하기 여행지가 연상되는 음악 듣기 여행지에서 맛본 현지 음식 요리하기 여행지가 떠오르는 향초 또는 향피우기 등등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여행 못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 업계 여러분들도 영상 제작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자사 로고나 이름 딱 달아서 유튜브 영상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이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리면 또 이런 우리 일반 여행을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고객들 미래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여행 욕구를 자극을 받아서요. 이 상황이 정상화되면 좀 급속도로 우리 여행 욕구가 현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최선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지금 사실 예약도 없기 때문에 항공편이 없을 예약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냥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런 날들을 위한 지금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저도 생각을 해봐도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미래 준비 차원에서 영상 본인 각사에 집중 잘하고 있는 역량 높은 그런 데스티네이션 관련한 혹시 촬영하셨던 영상이나 사진도 사진도 이렇게 나열하면 영상 되잖아요. 꼭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하셔서 계속 이렇게 송출하고 요즘 SNS나 유튜브 통해서 그런 채널 통해서 업로드 하시면 그나마 좀 홍보 최 그게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3월 26일 목요일자 보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 전해드릴게요. 여행 중개소 아니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이 채널 구독 신규 좀 그만 멈춰주시고요. 신규 구독하실 분들은 대신 저희 또 다른 채널 여행 중개소 유튜브 여행 중개소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